남자와 여자가 같이 추는 춤은 딱 기본 조건이 같이 추는 춤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즐거워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쌀하 안녕하세요. 댄서 알렉스입니다. 저는 서울 홍대에서 쌀사 바차타 댄스를 추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현재 저와 같이 쌀사 바차타 댄스를 추고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 춤을 춘 건 아니지만 춤을 처음 시작한지는 지금 21년 차가 되어 가고 있고요. 쌀사를 시작한지는 11년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강습을 시작한지는 이제 6년 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직접 가까이서 경험하고 그리고 클럽에서 다른 저희 제 학생이 아닌 다른 분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많이 관찰하면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춤을 즐기는 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런 내용도 내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고 담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이제 흘려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춤을 추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 음악을 잘 들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베이직을 잘 밟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내 기본 중심을 잘 챙겨야 되는 밸런스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파트너십에 집중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양한 스타일 최근 유행하는 이런 스타일에 내가 집중해야 될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저는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인 파트너 댄스를 같이 추고 있다 보니까 남자 그리고 같이 춤을 추는 여자 또는 여자분 여자 또는 같이 춤을 추는 남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춤을 출 때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저도 들은 경험이 없었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춤을 췄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배우는 입장이기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 이제 저도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고 저도 처음에는 비기너에서 시작을 했다가 계속 차츰차츰 레벨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분들하고 또 저도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춤을 추는 것을 예로 들면 클럽에서 춤을 출 때 1개월, 2개월 초급 분들하고도 춤을 추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 경력 1년 내외 그리고 또는 또 이제 프로페셔널 댄서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소셜을 오래 잘 많이 즐기신 분들 정말 고수인 분들하고도 춤을 출 때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었겠구나라고 가늠을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스텝을 밟는 모양 그리고 턴 밸런스 등을 고려해서 상대가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여겨지는 파트너업 동작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이 과정은 오로지 파트너, 나와 춤을 추는 여자분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춤을 추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저 개인적으로 늘 즐거운 과정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파트너업 춤을 출 때 두 사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이 두 사람이 같이 춤을 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문화, 우리가 같이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만 오롯이 즐거워서는 안 되고 상대와 뭔가 호흡을 맞춰가면서 춤을 춰야 더 즐겁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여러가지 동작들을 하기도 하지만 최대한 나와 지금 춤을 추는 이 사람의 오늘의 컨디션을 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즐거울 수 있는 동작들을 하려고 이제 선택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같이 춤을 추는 여자분께서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 즐거움이 플러스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파트너에게 잘 맞춰서 나와 함께 춤을 추는 사람이 같이 호흡을 잘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춤을 추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저에게 춤을 배우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는 춤은 우리가 추는 춤을 포함해서 파트너 댄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추는 춤은 딱 기본 조건이 같이 추는 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즐거워야 하는 즐거워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를 배려하듯이 상대도 나를 배려해 줄 수 있어야 이 재미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홀딩 신청을 저에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리드에 집중하지 않고 본인 춤을 추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가끔 아주 가끔인데요. 이럴 때는 참 죄송하지만 왜 나한테 춤 홀딩 신청을 하셨을까? 왜 같이 나 왜 굳이 이런 파트너 댄스를 할까? 차라리 혼자 추는 춤을 추면 더 잘 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둘이 출까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클럽에서 살사 클럽, 살사바에서 여러 사람 같이 많이 어울리면서 춤을 추다 보면 이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 모습이 좀 관찰되기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 파트너 댄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는 소셜댄스 문화이고 이 소셜에서는 약간 즉흥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기도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동작을 내가 다음에 계속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지금 나와 함께 춤을 추는 사람이 어떤 신호를 추는지 정확히 캐치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약간 긴장할 수도 있고 동작을 조금 먼저 가거나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두 번째, 그 다음의 문제이고 첫 번째는 상대에게 서로 집중을 하고 남자의 경우는 내가 같이 춤을 추는 여자와 여자분 여자분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정확한 리드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배려하는 모습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리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나와 함께 춤을 추는 남자가 어떤 신호를 주는지 어디로 턴을 돌라고 신호를 주는지 어디로 이동하라고 리드를 해주는지 그 신호를 받고 움직이려고 집중하고 배려하고 있을 때 서로 춤이 더 잘 맞는다는 느낌을 서로 가져갈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더 일을 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나를 배려해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과 생각이 전달될 때 실력 여하, 경력 여하를 놓고 떠나서 그런 케미가 조금 더 재미를 더 많이 배가시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 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춤을 추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지금 나와 춤을 추는 파트너에게 집중하고 파트너의 컨디션이나 움직임을 보고 서로 배려하는 춤을 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 말씀을 첫 번째로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 커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간 클럽 그 플로우를 채우고 있는 모든 분들 클럽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 같이 춤을 추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나와 춤을 추는 파트너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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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앞에서 이 플로우에서 다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배려가 두 번째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클럽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파티나 이벤트, 워크샵 같은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반경 내 주변에 1m도 안 되는 공간에서 춤을 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추다 보면 분명히 약간 동작이 커지거나 분명히 옆에서 약간 부딪히거나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턴을 돌다가 파트너를 포함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발을 밟기도 하고 그다음에 넘어지는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파트너에게도 집중을 하지만 주변의 공간, 옆에 사람이 춤추는 그런 공간도 서로 봐주시면서 같이 춤을 추시면 충분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부딪히거나 밟거나 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꼭 잠깐 춤을 멈추더라도 미안하다고 먼저 언급을 해 주시고 춤을 추면 보통은 다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물론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은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파트너를 치거나 나를 치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제스처가 없이 그 옆에서 소셜을 지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춤을 추는데 집중하느라 이제 미처 이제 캐치를 못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또 서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와 춤을 추는 파트너도 중요하지만 이 클럽을 찾아 두는 사람들도 모두 중요합니다 왜? 왜? 이 오늘 내가 가는 클럽을 찾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 열기와 그 즐거운 열정과 에너지들이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날 나의 소셜 내가 춤추는 것도 즐거운 거고 옆에 사람도 즐겁고 한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이 사람하고도 춤을 추고 다른 사람 모두 이제 많은 사람들 공유해 같이 춤을 추니까 이런 게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시 첫 번째 첫 번째는 나와 춤을 추는 나의 파트너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나와 춤을 추는 파트너뿐만 아니라 옆에 옆에 앞에 뒤에 이 플로어를 채우고 있는 춤을 추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사이드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 서로에게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문화를 우리가 갖춰 나갔으면 갖춰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제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실전에서 도움되는 유익한 내용들 그리고 쌀쌀, 바차타, 파트너, 샤인, 데모 영상 계속해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 지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애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살바토크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살바 오케이, 살바 안녕하세요, 댄서 알렉스입니다 저는 서울, 홍대에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